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문다혜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하나 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다혜씨가 당시 청와대에 있던 행정요원 양모씨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양모씨와 문다혜씨가 계좌를 통해서 자금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유송아 전 청와대 춘추관장 여기와도 또 금전거래를 했다고 그래요. 글쎄 이것도 좀 수상한데 또 여기에다가 청와대 경호원과도 또 자금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문제를 놓고서 단순히 이거는 개인간의 거래라기보다는 주로 돈세탁수법에 쓰는 수법 같다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자이건 아니건 간에 이 문제는 또 한 번 검찰의 어떤 수사선상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현종의 뉴스쇼 5월 23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가 한 2년이 넘어가는데요. 최근에 회고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고록을 둘러싸고 아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 회담 등 뒷이야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의 어떤 인도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꽤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은 기존에 있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문다혜 씨,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문다혜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하나 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들과 딸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이 좀 특이합니다. 원래 정의당 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거운동할 때도 일체 선거운동에 나타나지 않다가 마지막 날 유세를 할 때 그때 한 번 나타난 게 전부였습니다. 문준용 씨 같은 경우도 아버지하고 별로 그렇게 썩 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무뚝뚝한 아주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집에서 거의 자녀들과 대화가 없었고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다 보니까 즉, 아버지와 어떤 자녀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문다혜 씨나 문준용 씨가 아버지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다혜 씨가 아버지 재임 중에 보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좀 의문이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인가요? 갑자기 남편과 함께 태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원래 이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재임 중에 이민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민을 갔는데 그러면 남편이 서창호 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창호 씨가 옛날에 게임회사에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 게임회에서도 그만두고 타이 이스타젯 항공이라고 하는 태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스타항공의 어떤 계열사격이죠. 거기에 전무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이 이스타젯 항공의 어떤 투자자가 바로 이상직 전 의원이었어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죠. 그런데 이 이상직이라는 분은 나중에 중소벤처, 국회의원도 두 번 했고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본인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의 사위를 계속 지원했던 당시 아마 전무급에 월급도 주고 또 체제비도 주고 했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혀 항공 관련된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전무로 취업을 해 주고 많은 월급도 주고 이거 자체가 결국 대가성이 아닌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전주지검에서 관련된 내용이 수사 중이고 이상직 의원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죠. 구속이 되어 있고 수사 중인데 수사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채용 자체가 대가성이 아니었는가. 즉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을 함으로 인해서 대가성으로 문다혜 측에게 지원을 해 준 게 아니냐라는 문제. 그런데 여기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문다혜 씨의 자금 거래가 수상한 흔적들이 몇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문다혜 씨는 지금 퇴임을 하고 아마 아버지와 함께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문다혜 씨가 당시 청와대에 있던 행정요원 양모 씨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부인이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담당했던 디자이너의 딸입니다. 이 딸이 프랑스 국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옷을 한 130벌 이상에 입었다고 그러죠. 문제는 그 딸이 6급 행정요원으로 청와대에 근무를 했고 총무비서관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문제는 양모 씨와 문다혜 씨가 계좌를 통해서 자금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개인 간에 거래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 유송화 전 관장 같은 경우는 김정숙 여사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기와도 또 금전 거래를 했다고 그래요. 글쎄 이것도 좀 수상한데 또 여기에다가 바로 이 경호원, 청와대 경호원과도 또 자금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경호원은 아마 문다혜 씨가 태국에 갔을 때 원래 대통령의 가족들은 경호법상 경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태국에 갔을 때도 경호처에서 몇 명이 파견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바로 이 사람한테 경호처 직원에게 문다혜 씨가 한화, 우리나라 돈하고 태국 바트와 이걸로 섞인 수천만 원을 여러 차례 걸쳐 건넸고 이 돈이 경호원 A 씨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가 출금이 됐다는 거예요. 2018년에서 2020년 문다혜 씨가 태국에 거주했던 이 기간에 가족을 경호를 했었는데 왜 이런 자금이 거래가 됐는지 아마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이 경호원을 불러서 조사도 했고 그렇다면 이 돈이 도대체 어떤 성격일까라는 건 첫 번째 가능성은 사적인 개인 거래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다혜 씨가 그렇게 자금이 넉넉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빌렸다든지 이런 거일 텐데 문제는 문다혜 씨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입금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나중에 다시 빼서 쓰고 이렇게 돈이 회전이 됐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놓고서 단순히 이거는 개인 간의 거래라기보다는 주로 돈 세탁 수법에 쓰는 수법 같다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누군가 돈 거래를 하게 되면 계좌를 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제 돈과 이사를 건네갔던 자금 출처가. 그런데 지금 문다혜 씨가 있고 거기에 양모 씨라고 하는 청와대 행정요원, 유송화 씨, 경호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돈이 그러면 어떤 돈일까? 왜 이 돈이 이쪽으로 흘러가서 또 다시 빠져나갔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경호처 요원의 돈은 만약 이게 경호처의 비용이나 경호처의 돈을 문다혜 씨가 사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경호원의 어떤 계좌를 통해서 뭔가 돈을 돌려서 받았던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검찰에서는 이 문제를 좀 유념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즉 개인 사적 거래는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없는데 왜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돈이 실질적으로 당시 청와대의 돈이나 즉 경호처의 예산이냐 이런 것들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보통 청와대 가면 특활비라고 있습니다.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특정 활동비인데요. 이게 이제 영수증이 없는 그런 돈입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금일봉화 하사한다든지 어떤 영수증이 필요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일에 쓴다든지 이럴 경우에 특활비 명목이 특활비가 배당이 되어 있어요. 제일 특활비가 많은 곳이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비합법적이고 주로 이런 정도로 공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돈은 영수증이나 이런 걸 첨부하면 다 틀통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다 돈이 많아요. 그런데 국정원의 돈은 국정원의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 이런 데 숨어있습니다. 예산이 숨어있어서 그런 숨어있는 예산들을 특활비로 쓰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청와대가 어떤 일을 할 때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지 국정원장 지금 4명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줬다가 그 혐의로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 특활비가 문제입니다. 이 특활비는 보통 당시에 의문을 가졌던 게 김정숙 여사가 보인의 한복을 맞추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한복집에 가서 한복을 맞췄는데 당시에 대금 지불을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현금으로 했다는 진술이 나왔어요. 현금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5만 원권인가 이 만 원권인가 이런 걸 현금을 했다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 혹시 관봉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은행에 가시면 저는 그런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5만 원권을 천만 원어치 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이, 새 돈은요. 딱 묶여져 있어서 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띠지가 이게 한국은행에서 은행으로 갈 때 그때 하는 띠지가 바로 관봉권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가면 시중은행에서 일반인들이 갈 때는 시중은행에 봉을 쓰는데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한국은행에서 바로 간 돈이 관봉권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 돈에는 관봉권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럼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한국은행에서 직접 대통령실, 청와대로 돈이 흘러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또 그 돈을 왜 김정숙 여사의 어떤 사적인 옷을 사는 데 썼는가. 그래서 당시에도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었는데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돈, 어떤 지불을 놓고서. 그러다 보니 이번에 문다혜 씨가 돈 거래를 한 것 자체가 뭔가 어떤 청와대의 특할비를 뭔가 이렇게 돌려 돌려서 쓰기 위해서 관련자들의 어떤 이 쓴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문다혜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힌 거는 300만 원 거래를 했는데 왜 이걸 가지고 다 뒤지냐. 했다가 글을 내린 바 있어요. 있지만 과연 이렇게 대통령의 딸이 청와대의 직원들하고 이렇게 사적인 돈 거래를 한다? 이것 자체도 부적절할 뿐더러 만약에 이 돈이 어떤 여러 가지 부당한 방법으로 돈 세탁을 거쳐서 쓰기 위한 돈이 아닌지 이것 자체가 참 의문인데 사실 문다혜 씨는 대통령 청와대에 있을 때 아마 태국에 돌아와서 청와대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마 이혼을 하고 지금 청와대에 살았던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집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당시에 당산동에 있는 집을 팔아서 1억 8천만 원인가요? 이득을 얻었다 등등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실제로 청와대의 자녀와 함께 거주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청와대에 거주하는 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건데 그러면 그 자녀가 거주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생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왜 국고에서 주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란이 왜냐? 어린 자녀는 괜찮습니다마는 이미 출가한 자녀, 이혼한 자녀 같은 경우 왜 청와대에 같이 사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퇴임 이후에 문다혜 씨가 아버지의 어떤 역할을 대신하면서 여러 가지 엽서를 만들어 판다든지 달력을 만들어 판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당시에 꽤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아마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걸 뭐 반려견이나 그다음에 어떤 이걸 위해서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기부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때 아마 수억 원대의 어떤 기부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것 자체도 상당히 지금 현재 의문이고 지금 문다혜 씨는 아버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예전에 김정숙 여사는 요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무실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문다혜 씨가 정의당 활동을 했다는 것은 이미 예전에 알려져 있고 또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이 학교가 고구식한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학이 우리나라에 을미사변을 일으킨 일본 극우집단이 설립한 학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당시에 문제가 됐느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일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반일적인 뭐 했는데 그런데 정작 딸은 보니까 일본 극우파가 설립한 학교에 유학을 했더라.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것 자체도 당시에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여러 갈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즉 남편의 이스타항공 전남편이죠. 이스타항공 취업 이것이 특혜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한 가지의 가닥. 두 번째 왜 문다혜 씨는 청와대 직원, 경호원 등등과 왜 돈 거래를 했을까? 무슨 이유를까? 그리고 이 돈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라는 의문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과연 그때 당시에 인도의 방문에 초청장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왜 국적기를 사용했느냐?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문이 하나 있죠.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이런 회고록을 통해서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켜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잔여 문제까지 지금 또 다시 불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본인 스스로가 잊혀지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그다음에 책방도 만들고 지지자들과 책도 사고 등등 이런 거 하면서 잊혀지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 계속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의건 아니건 간에 이 문제는 또 한 번 검찰의 어떤 수사선상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한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